창세기 47장 요셉이 가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축들과 양들과 재산을 다 갖고 가난한 땅에서 와서 지금 곳에는 땅에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다섯 명을 골라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양치기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껏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난한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주의 종들이 양을 칠 수가 없어서 이곳에 머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고샌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내게로 왔구나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인 고샌땅에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근의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근의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대로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고신 남세 땅에 그들의 소유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원집 식구들에게 자식의 수에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기근이 더욱 심해져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과 가난 땅은 기근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 이집트 땅과 가난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집트 땅과 가난 땅의 돈이 다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저희가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의 눈앞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축들을 가져오느라 너희 돈이 다 떨어졌다면 대신에 너희 가축을 받고 양식을 팔겠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자기들의 가축을 끌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들과 양떼와 소떼와 난디들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 해 동안 요셉은 그들의 모든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해가 끝나고 그 다음 해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희 돈이 다 떨어졌고 저희 가축들이 다 주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죽게 될 것은 저희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주의 눈앞에서 저희와 저희 땅이 함께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식 대신에 저희와 저희의 땅을 사십시오 저희가 저희 땅과 더불어 바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씨앗을 주시면 저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며 땅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를 위해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기근이 워낙 심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이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서 정해진 양만큼 받는 것이 있어서 바로가 주는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까닥이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너희 땅을 샀다 씨앗이 여기 있으니 땅에 뿌리도록 하라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중 5분의 1은 바로께 받치라 나머지 5분의 산은 너희 밭에 뿌리시와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과 자식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께 은혜를 입어 바로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오늘날까지도 철역이 있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만의 예외로서 바로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곳엔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정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어주기 바란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창세기 48장 이러한 일들 후에 요셉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도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곧 기운을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옵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루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다음에 내게 낳은 자식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유옵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자기 흥들의 이름 아래에 나람이 포함될 것이다 내가 바탄에서 돌아올 때 라일리 가난 땅 에브라스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에브라스로 가는 길목에 그녀를 묻어줬다 에브라스는 베들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느라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맞추면서 껴안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요셉이 그들을 자기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오게 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 오른쪽에도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문하세는 자기 왼쪽에도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문하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문하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성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놀보신 하나님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마다드리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문하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문하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야곱이 문하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무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세겐 땅을 내게 주어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의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배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가보나움으로 갔습니다 곧 안식일이 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제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온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내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시몬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시중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의 땅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10편 26편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셔서 내가 여호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미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재단을 두루 돌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사시는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살아납니다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피 묻은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둬 가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사는 어떤 것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